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에 보면 성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 엘리야가 불이 떨어진 이유가 뭔가. 가장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아와방 때 이세별하고 바할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할이 뭐 있냐. 남신이고 아세라 여신이요. 바할하고 아세라를 둘이 결혼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산을 낸다. 그리고 비를 준다. 농사도 잘 된다. 바할 아세라하고 두 신을 섬기고 앉았어요. 그게 가나안의 토속신이에요. 토속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여와랑 믿은데 그렇게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비가 많지 않아요. 거기는 1년에 600밀 나와요. 우리는 4천 밀이면 몇 분이 이래잖아요. 비가 안 오거든. 한데 비 안 오면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하늘을 찾아보면 비가 오는 신이 바할 신이라고 원래 믿어서 그게 자기들도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여와도 믿지만 바할도 믿지 않아요. 이게 혼합지가 된 거예요. 여와도 섬기고 바할도 두 가지 섬기게요. 이게 혼합지이요. 이게 더블시어시요. 문제를 여기었죠. 그러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불 떨어진 것을 내기를 하게 된 거야. 하나님 바할이 비 준다고요. 여와도 비 준다고 하려면 비 오지 말게 하세요. 3년 6개 우루가 이슬도 안 내려버렸어요. 엘리야가 반말해. 하나 바할이 비 준가 봐라. 비 준가 안 돼. 그리고 혼 좀 내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탁 낫던다니. 왕이요 왕이요. 바할이 비 준다고요. 하나님 비 준가 내기합시다. 내기합시다. 어떻게. 그 선자 850면 오시오. 아세라하고. 나하고 일대일이 혈투합시다. 비가 내린 신이 진짜요. 그런데 먼저 불이 떨어져야 돼. 그러다. 그게 엘리야가 불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혼합주의가 이게 문제잖아요. 천주의계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신학적으로 토착과 혼합 주단어가 있어요. 토착과는 변질되지 않고 정착 들어간 거예요. 토착과라는 것은 뭐냐. 보금에. 물이 있어요. 물이. 물이 안 변해요. 그런데 내 모진데요. 그럼 내 모진데요. 동갑동갑. 그냥 물은 안 변해야 돼. 물은 형태에 따라 바꿀 수 있지만 물이 변하지 말아라. 천주의계는 물이 변했어요. 와서 유국의 제사법을 날리니까. 그래서 제사드리라. 그러면 이제 물이 변하지 말고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갖고 천주의계는. 10개명이 9개명이잖아요. 우상생님 빼버렸어요. 천주의계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이 WC 만들었어요. W에 지금 합동축. 다 캐토릭 인정하잖아요. 지금 이제. 다 혼합주의 같잖아요. 지금. 통합축만 문제가 아니라 합동축도 묻고 싶어. 혼합주의죠. 캐토릭을 손잡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본질해보고 있는 거 불 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불 떨어지게 하자고 회개하자고. 혼합주의 변질된 것들하고. 사탄대로 아주 다 지옥 끌고 가려고. 천주계에서 WC 만들었어요. 아시라고. 저기 스탈리노고 공산주의 요구들이 만들었어요. 그게 용공주의였어요. WC는 공산주의 인정합니다. 공산주의 좋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썩어 빠져버렸구나. 이걸 바꾸자고 지금 직종사 모으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불이 떨어지고 나서. 불이 떨어지고 와. 불이 떨어지고. 요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갖고. 거기서 잡아라. 잡아봤고. 기소신에 가서 엘리아 칼로 먹쳐 죽여버더라고요. 와. 엘리아는 사람 죽였네. 살인자네. 엘리아가 잘못했습니까. 다 봤는데 결국은 한 시간에 기도했고. 하늘에. 구름장에 떨려 기도했고. 축복이 무료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요. 엘리아 죽이기에 나 놀라니까. 아무리 악독하다. 불이 떨어지는 거 보고 이세벨이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악독은 악독 어쩔 수 없다. 불 떨어지니까 봤는데. 뭐 어째. 엘리아 죽여. 이 악독한 인간들은 인간체로 막한 거 없어요. 사단이 들으니까. 그것 보고 회개 안 해 이세벨이. 왜 도망가요. 엘리아가 하나님. 나는 주위에서 계단을 보고 했는데 나를 죽이란다. 나만 나란 아니다. 그래서 엘리아가. 내가 남겨놨다. 바알에게. 오늘 지금 바알에게 세상에 개토릭이나 더불시 안 간 사람. 늘 7천명 남겨놨다. 이게 엘리아가 훈렁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7천명사. 내가 훈렁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귓구멍이 뭔가 뚫어져. 맞아 맞아. 이 나라 큰일 났네. 그리고 온 사람 7천명 모아서 기도하자는 거야. 기도하냐는 거야. 아. 아멘. 아멘.